그리고 얘네다 이거 봐봐 미안! 잠깐이니까 괜찮겠지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다려봐 얘들아 아직 10분의 1도 안 보여줬어 기다려봐 오늘 신호사항 공개하게 된 빠키도나입니다 오 진짜 거리를 좀 둬도 되는 부분인가 조용히! basket 그만해! 그만해! 트위츠에'RE 최고 톡 유 하하하 보이십니까? 이번엔 약간 저희 Love data의 전체적인 컨셉은 이제 노는 거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상으로 다들 준비해봤고요 이제 대망의 얼굴을 보여드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나입니다 이제 상반신 봤으니까 전신 한번 보여줘야죠 이렇게 이게 딱 붙는 치마라 크게 움직이진 못하는데 그리고 얘네다 이거 봐봐 미안 잠깐이니까 괜찮겠지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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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예요 실수야 트위트님은 실수예요